하나, 둘, 셋! 어메이징! 왜요? 왜요?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바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빨간 맛입니다.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. 근데 가능하면 피해라. 아, 피할 수 없으면, 맞아요. 빨리 보고 싶어요. 선우 연거는... 매운맛이 최대 어느까지... 진짜 매워 보이는데, 머리도 고춧가루 마냥. 평소에 엽떡 좋아하잖아요, 그렇죠? 네, 저 엽떡 진짜 좋아하는데 착한 맛 먹어요. 착한 맛. 착한 맛에 치즈 추가해서 먹어요, 저는. 애기네 애기. 또 충분한데요, 여러분? 아, 왜냐면은 저는 엽떡 기준에서 보통 맛. 아, 보통 맛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오, 왜 거짓말이죠? 저를 아시나요? 아, 착한 맛이 보통 맛이 아니구나. 네, 착한 맛, 보통 맛, 매운맛, 매운맛. 네, 저는 보통 맛 먹어요. 보통 맛. 그렇구나. 치즈 추가해서. 아, 잘 먹는데요, 여러분? 네, 들어왔습니다. 네, 들어왔네요. 아까부터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다들 사나워 보여요. 되게 민감에 예민해 보여서 건들지 못하겠어요. 금방에서 터질 것 같아.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. 다들 화나했어요, 지금. 맛있을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네. 저는 이게 맛있어 보여요. 저도요. 이거. 이거 진짜 맛있어. 파란색. 얘가 굉장히 순해요, 지금. 제일 맛있게 매운 소스는 어떤 걸까? 자, 한 번 해봅시다. 네. 아니, 자존심을 하지 않았어요? 가운데서 계속 막 이러시는데 안절보지 못하잖아요. 아니, 아니. 뭐야. 저 가위바위보는 요새 잘해요. 냄새 한 번 받고 말이 없었어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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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야. 우리 연구원이요. 오, 근데 냄새 이거 강하다. 아니, 아니에요. 네. 찍어서 이게 마냥, 이게 치킨 너깃인 거 마냥. 네. 상현너깃으로 한 번 찍으세요. 아, 피 좀 써주세요. 빨리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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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건 그냥 보관해두고 싶은데요? 자, 흥건하게 한 번 찍어봤습니다.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얼얼한데 한국 사람한테는 그래도 아, 좀 맵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너무 맵기만 해서 뭔가 기본적 고추씨를 저렇게 넣어놨어요? 고추씨를 이렇게 넣어놨어요. 이거 보세요. 위협적인 비주얼. 너무 위협적이에요. 먹어볼까요? 먹어보겠습니다! 네! 별로예요. 지금 그런 매움이에요. 좀 가볍고 날카롭게 매워요. 아까보단 덜 매워서 이 단계로 갈 수 있는. 알겠습니다. 이건 이게 제일 아니에요. 냄새가 갑자기 안 나요. 마비된 거예요. 이거 안 매워요. 양념치킨 같죠? 그러네요. 제가 양념치킨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궁금했어요. 1, 2, 3! 따봉! 왜 왜 너 먹이죠? 이중도 갖고 매운맛을 한 것 같아요. 강하시네요. 강하시다고. 맛있다고. 네. 상중하. 네, 좋아요. 상이라고. 해주세요. 아, 아유 맛있다. 씹어요.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강 캡사? 왜요?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 잠깐만. 누가 봐?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 뭔지 알아요. 왜요? 아 뭔지 알아요. 왜요? 누가 봐요. 저거. 저거. 아니. 저거. 저게 지금까지 있어. 진짜 매워? 응. 나 많이 찍어 먹자. 아, 뒤에 왔어? 응. 이게 매운맛은 뒤에 오고서 와. 그러니까. 뭐라고요? 다이렉트로 바로 찍어 먹으니까. 매워요. 그걸로 안 되겠다. 아까 손성풍기 하고 있지 않았어? 그러니까요. 입 좀 벌리고 있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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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